안녕하세요. 경기도교육청 미래학교 기획과 장학사 윤중기입니다. 먼저 동도천 양주교육지원청은 제 친정과도 같은 곳입니다. 제가 여기서 2년 동안 양주혁신교육지구를 담당을 하면서 부족하지만 양주교육의 현안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서 아마 부족한데도 불러주신 것 같고요. 이러한 포럼을 갖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는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써있진 않지만 학교 공간혁신이나 적정규모화 육성 또한 지역교육자치실현는 저희 경기도교육청에 되게 핫한 화두이면서 써있진 않지만 미래교육을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아마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저희 미래학교 기획과 지민식 과장님 응원을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다녔던 학교는 좀 전에 양주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전형적인 학교 공간이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교지 북쪽에 판상형에 학교가 있고 그 앞에 넓은 운동장이 있어요. 운동장에서 100미터 달리기를 암만 해도 학교에는 새로운 모습을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장은 매우 넓고 학교는 획일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졌고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러한 학교 건축법이 일제강점기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부터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을 조례재정이나 법률재정을 통해서 지금 바꿔나가는 중입니다. 이러한 학교에서 자란 학생들의 문제점은 뭘까요? 학생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는 바로 회귀라와 표준화라는 미명화의 아이들이 똑같은 교육을 또 경쟁적으로 주입식으로 아마 그렇게 받아오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국가에 기여할 인력을 양성하고 육성하는 것이 학교 교육의 목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우리가 문제라고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것이 얼마나 4차 산업혁명 또는 5차, N차 산업혁명 시대에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 것인가 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왜 개선해 나가야 되는가가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짧은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uture or the past i did a background check on you and let the record show that you were made to train people to work in factories which explains why you put students in straight roles nice and neat tell them sit still raise your hand if you want to speak give them a short break to eat and for eight hours a day tell them what to think oh and make them compete to get an a it's the world has progressed and now we need people who think creatively innovatively critically independently with the ability to connect see every scientist will tell you that no two brains are the same and every parent with two or more children will confirm that claim so please explain why you treat students 예 과연 우리가 아까 그 봤던 학교에서 회계일화 표준화로 교육받은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상상할 수 있을까요 뭐 홍익대 유현준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양계장에서는 독수리가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틀에 박혀있는 우리가 고정된 지식 위주의 암기식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이 우리 세계를 이끌 그런 창의적인 인재가 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외국의 사례나 우리나라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 회계라된 교육을 벗어났던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방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어떤 교육의 문제 학교 건축 학교 공간의 문제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공정성을 이야기할 때 나무에 빨리 올라가는 시험을 치룰 때 누가 불리하고 누가 유리할까요 그리고 이 시험이 과연 학생들에게는 공정한 것인가요 경기도교육청이 이야기하는 그런 교육의 어떤 경쟁성, 획일성, 서열화를 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지 왜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맞춤형 교육을 해야 되는지 아마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똑같은 시험이지만 시험을 지금 봐야 되는 학생들은 제각각 상황이 다 다릅니다 어떤 학생은 심지어 어항 속에 있어요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 상태로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저기 코끼리 상태로 있는데 뒤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기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근데 이런 교육을 우리가 그동안 해오지 않았나 교육자로서 좀 반성을 해 봅니다 이러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은 성적지상주의 또 모든 것이 입시 위주의 물론 입시를 준비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진로를 학생들이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환경을 조성해 주고 그것에 대한 코디네이터가 돼야 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너무 경쟁해 내모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어떤 것들을 이끌어 낼 수밖에 없는 규격화, 표준화된 학교 시설 토들 오즈가 평균의 종말에서 이야기했죠 평균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 키가 제가 170인데 우리 40대 후반, 50대 초반의 남자의 평균 키가 170이고 발 사이즈는 260이다 그런 것들이 다 평균의 허상이라고 토들 오즈가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 안타깝게도 아이들이 학력이 올라갈수록 상당히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다 또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교육비에 많은 그런 경제적인 물질적인 노력들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켄 로빈슨은 학교가 오히려 아이들의 타고난 창의력을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비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둘러싼 환경변화는 오늘 이 포럼의 주제와 같이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력 인구 감소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4차 산업 혁명시대 또 감염병과 앞으로 2, 3년 주기로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최재천 교수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있고요 우리나라 인구 성장률이나 인구 구성비를 보면 2029년부터 마이너스 성장률을 시작하고 있고요 유쾌하지 않은 보고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몇백년 뒤면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경종을 울리는 그런 신문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학력 인구도 계속해서 17%씩 감소 추세에 있고요 이 때문에 문을 닫는 학교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양주시 남면 쪽에 가면 많은 6학급 학교들이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위기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과거에는 수천명씩 되던 전교생이 너무 많아서 운동회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축구를 하려고 해도 공을 함께 찰 그 친구들이 없어서 다른 학교에서 또는 소규모로 또는 다른 컴퓨터 게임이나 다른 쪽으로 아이들이 유흥을 즐기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MZ세대라고 불리는 이 어린 친구들은 태어나서부터 거의 휴대폰을 만지고 사는 친구들입니다 최재봉 교수 포노사피엔스에서 보면 이 친구들은 포노사피엔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교육에 반영을 할 것인지 또한 이 불확실한 미래사회에서 AI 인공지능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라는 되게 강박관념과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위기라고만 한탄화하고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교육적으로 그 위기를 기회로 극복해 낼 것인지 상당히 절제절명에 대전환에 정말 시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길러줄 것인가 OECD 2030 나침판에서는 아이들이 변화하는 세계에 맞출 수 있도록 변역적 역량을 키워주고 학습자 주체성 학생들이 주도성을 가질 수 있게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OECD에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계에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 대처 능력 그 역량을 아이들이 키워가야 되는 곳이 바로 학교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학교 공간 시스템 가지고는 어렵지 않을까 라고 이런 전문가들이 지금 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만날 미래의 모습은 여기 보이는 여자는 지아자라고 베이징에서 만든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3D 프린터라든지 사물 인터넷 아이들이 이런 쪽에서 우리보다 어른들보다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빠르게 습득력도 빠르고요 전달력도 매우 빠릅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 교육자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진행형인 미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4차 선영혁명 시대 5차 선영혁명 시대 쭉 오겠죠 이럴 때 우리의 역할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인공지능이 잘하는 것을 가르쳐 줄 것인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유한 독창적인 것을 가르치고 키워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인공지능이 자라는 것이 암기, 계산력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 암기하는 능력 이런 것들 우리가 학교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 또는 여기 있는 조소왕 기념관에 있는 조소왕 선생님을 우리가 암기시킬까요 아니면 조소왕 선생님이 다산 정약용이 무엇을 실학정신으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했는지 비판적 사고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할까요 제가 갖고 있는 휴대폰에서 제 휴대폰 이름을 불러서 조소왕 선생님에 대해서 알려줘 그러면 백과서전에 있는 것 그대로 알려줍니다 그것을 학교에서 사회 역사 시간에 외우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조소왕 선생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정신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배워서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가 한번 해보지 않을래라고 교육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유명한 유발 하라리도 극단적으로 이제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쓸데없는 걸 배우고 있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 40대가 됐을 때 성운이 됐을 때 활용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가르치는데 너무 가르치는 교사와 배우는 학생이 너무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게 아니냐 뼈아픈 지적이고요 이 시점에서 이제 저희 같은 경기도교육청의 미래학교 기획과에서 우리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다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이 과연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학교의 역할, 교육의 의미, 교사의 역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는 예전에는 꼭 가야 되는 곳이었는데 지금도 꼭 가야 되는 것인지 배움이라는 것은 꼭 학교의 교실에서 선생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곳인지 학생과 학생이 서로 배움을 주고받거나 또는 학생 스스로 여러 가지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은 칸 아카데미 같은 그런데 접속해서 하는 것은 배움은 아닌 것인지 교육은 정해진 시기와 시간이 있는 것인지 옛날에는 지각해서 1교실 수업을 못 들으면 혼나기도 하고 그 수업을 돌이킬 수 없었지만 지금은 내가 듣고 싶은 시간에 듣고 싶은 사람에게 듣고 싶은 공감에서 배울 수 있는 시기가 온 것이 아닌가 교사라는 것은 지금도 옛날에 오늘 얘기할 공간주권에 정말 많은 절대적인 지식의 권력자로서 분림할 수 있는 것이 교사의 역할인지 분림해야 하는 것이 아니면 아이들을 키워주는 조력자 협력자 또는 장례까지 진로와 이 아이의 미래까지 책임질 수 있는 코디네이터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 질문을 비판적으로 한번 송찰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과장님하고 미래학교 기반조성팀의 사무관님, 주무관님 같이 오셨는데요 사실 이러한 경기 미래학교의 토대를 갖추는 것 학교를 신설대체 이전하거나 지자체와 협력해서 아이들이 꿈꾸는 그런 놀이터로 꿈터로 만들어 간다는 사업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아마 지역과 지자체와 시민단체와 학교와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교육자원 지도라고 하는데요 우리 양주의 인구 분포도라든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학교들을 또 그 지역별로 양주시 같은 경우 동서남북에 사건역이 아마 되게 교육에 대한 격차라든지 요구가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이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양주시만의 독특한 또 동두천양주교육청에서 얘기하는 빛깔있는 동두천양주교육을 만들어갈 것인지 이것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역교육자치 실현을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지역교육자치라는 것을 저는 일반 행정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존중해 주면서 저는 학교자치라고 해석을 하고 싶고요 학교자치라는 것은 학교 자율경영체제라고 봅니다 여기 교장선생님도 와 계신데요 교장선생님이 그렇다고 혼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모든 공동체가 학교의 문제를 공동의 사고로 공동이 해결하고 공동이 책임지는 그 학교 자치를 저는 교육자치의 작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미래학교 기획과에서 다양한 앞서 말씀드린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시도들입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다양한 폐교를 활용한 아이들이 상상하고 꿈꾸는 초중고 통합 분서 미래국제학교나 올해 개교한 신나는 학교 아까 보여드린 동영상을 번역하고 하신 분이 하태욱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신나는 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가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오신 이따 발표하겠지만 마을학교, 꿈의 학교나 꿈의 대학, 몽실학교 같은 학교들이요 그 다음에 다양한 초중중고, 초중고 통합학교 왜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인지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고요 제2캠퍼스, 제2학교 우리가 학교를 뭔가 과거에 없앤다고 하면 학교를 졸업하신 모교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너무 서운해들 하셨지만 이제는 1교, 2학교, 본교가 있고 또 다른 분교 형태의 학교들이 있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다양한 교육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군서미래국제학교는 제가 부족하지만 미래학교 그 당시 미래교육정책과 와서 폐교가 되는 시흥시 정황동에 군서중학교를 맡아서 이 지역을, 마을을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이 지역 주변에 시민단체 분 종교를 갖고 있는 분인데 학교하고 협력해서 그 학교를 사랑하셨던 많은 분들하고 이 폐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우리 교육감님의 정책적인 어떤 방향성도 있으셨지만 지금은 초중고가 함께 통합된 다문화 형태의 국제학교로 개교가 작년에 됐습니다 국제학교라고 했을 때 이것이 수월성을 위한 학교인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사회가 분명히 세계와 다문화시대 인구의 5%만 되면 다문화시대, 다문화사회라고 합니다 시흥시 정황동은 거의 60% 이상 다문화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화적 다양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같이 포용적으로 교육의 포용성을 가지고 이 어린이들이 결국은 우리나라를 상대할 차세대 외교관이 될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한국, 중국, 러시아, 베트남, 몽골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져 다니는 초중고 통합형 미래학교입니다 제가 제외한국 학교에 근무해봤는데 거기서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졸업식 때 여기 보면 7살부터 19살까지 다 올라와서 졸업식을 하는 것을 보고 되게 뜻깊었는데 그런 학교가 이제 저희 한국의 경기도에도 개교가 됐습니다 여기는 각종 학교의 대안학교법을 가지고 설립할 수밖에 없었지만 일반 똑같은 학교입니다 우리가 대안학교라고 하면 색안경을 쓰고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학교에 대한 부적응이라든지 학력이 저하되거나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아닌가 그런데 대안학교를 세울 때 또 하나는 미래교육, 현재교육에 대한 대안으로서 시도하는 것도 대안학교법에 있습니다 교육적 대안, 미래교육을 위해서 현재 갖고 있는 초중등 교육법 중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사용해서 세운 학교고요 이어서 말씀드릴 안성의 신나는 학교 또한 과거에 해리포터스쿨이라고 추진하다가 학교 이름 저작권 때문에 신나는 학교 신나학교로 하다가 안성보계초등학교 폐교를 활용해서 올해 개교했습니다 개교 추진단으로 학생들이 1기, 2기, 작년부터 6개월 동안 학생들이 여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 학교는 이제 공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처에 안성몽실학교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중심이 돼서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시간표, 교육과정, 학교 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학생들이 작성했습니다 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시간표도 없어요 수업 시작 몇 시에 해야 돼 이런 것들도 없는 되게 자유로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우리가 실험적으로 만들지만 이런 것들이 앞서 얘기한 근대 산업화 시대 교육의 문제와 제4차, 5차, N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에 필요한 인재를 기르기 위한 그런 시도들이 아닌가 그럼 왜 이런 시도들을 할 때 꼭 각종 학교, 대안학교만 세워서 해야 되는가 여기 있는 일반 초등학교, 옥비 초등학교, 상패 초등학교, 상수 초등학교, 봉암 초등학교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하겠지만 천보초등학교, 이런 데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인가 교육장님 아까 말씀하신 그 바람을 이룰 수 있는 학교가 우리가 일반 학교들이 많이 해야죠 경기도에 있는 2500개 학교가 저는 2500개의 학교들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꿈을 길러주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서로 돕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4CS라고 하는 창의력이나 의사소통력이나 협업능력이나 민주시민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길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양주혁신교육지구 포럼할 때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가장 지역적인 것,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세계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봉준호 감독이 수상소감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역에서 시도한다고 그런 것이 지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결국은 BTS나 봉준호와 같은 인물들을 키워낼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선을 조금 더 전국적으로 넓히면 마산의 구암중학교, 지혜의 바다 너무 유명하고요 거기에 지역사회에 협력한 행복마을학교, 지자체에 협력해서요 새롭게 재탄생된 사례고요 해외로, 성남으로 또 가보면 영성여중을 활용해서 문화예술교육센터라든지 성남 봉준학교 같은 것들이 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국외로 눈을 돌리면 일본의 초중일관교육학교가 있어요 시로카네우 노오카 학원이라고 초중일관학교니까 우리로 치면 초중통합학교거든요 여기도 아이들이 1학년부터 9학년까지 있는데 각 학년별 아이들 특성에 맞게 교실을 배치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그 학년별로 중심, 핵심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과정을 설정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하고 함께하는 학교 중에 있는데 하카타 초등학교가 있고요 여기는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SOC 협력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사회와 함께 도서실이나 음악실을 개방하고 지역주민에게 이 학교 공간을 같이 공유하고 협력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케부쿠로 혼초, 초중학교도 미래학교 연구보고서에 미래학교 시나리오에 보면 학교라는 것이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스쿨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실천한 학교가 바로 여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울타리도 없고요 담장도 없고 경계도 없어요 우리가 미래교육에서 이야기하는 학교의 경계를 넘나드는 정말 마을교육공동체와 학교가 같이 어디가 학교고 어디가 마을인지 알 수 없는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여기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양주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양주에는 되게 지역특색을 갖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자원이 되게 많습니다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제가 혁신지구할 때 많이 활용했던 것이 양주별산대라든지 양주별산대 초등학교 3, 4학년 교과서에만 나오고 끝나는 것 같은데 아마 지금도 유양초라든지 별산대를 전수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회암사지 박물관 상당히 의미 있는 곳입니다 박물관이라는 곳이 저는 너무 좋거든요 역사를 좋아하는데 박물관에 가면 또 큐레이터 분들 계시고 많은 학생들이 이 회암사지 박물관에 와서 양주 지역을 사랑하고 양주의 역사 문화를 사랑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여기 양주로 다시 돌아오는 정주민이 되고 정주의식이 생기지 않을까 제가 오정호 교육장님은 아니지만 전임 교육장님하고 가서 칭찬받았던 곳이 조소환 기념관입니다 조소환 기념관 갔더니 600년 넘은 느티나무도 있고요 둘레길도 너무 아름답고 거기서 우리나라 삼균지 독립운동 기초 선언문을 작성하신 조소환 선생님도 같이 배우고요 너무 좋았었습니다 장흥에는 또 문화예술단지가 너무 많죠 송암스페이스센터 지금도 6학년 과학교과서하고 양주시 협력으로 이 친구들이 거기를 아마 방문해서 천문대 천문과학 우주와 관련된 걸 배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양주에 있는 많은 양주 혁신교육포럼 양주교육포럼이라든지 양주에 있는 많은 시민단체하고 권역별로 계시는 분들이 협력을 한다고 하면 지역교육자치가 마을교육자치를 통해서 실현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혁신교육지구나 양주에 빛가 있는 교육을 할 때 여기 산재에 있는 많은 문화예술 그 자원들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교사들에게는 교육과정 재구성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국정교과서 물론 검인정으로 바뀌었지만 거기는 표준화된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 동네 회암사지 박물관을 통해서 태조이성계, 무학대사를 배울 수 있는 것이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다 보면 너무 내가 살고 있는 고장의 이야기하고는 동떨어진 내용을 배우다 보면 아이들이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주변에 있는 김삿갓 또는 회암사지 박물관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양주별산대 이야기 이런 걸 통해서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것을 가르쳐준다고 하면 양주시 자체도 교육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아이들이 양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 동두천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 박물관이라든지 동두천에도 역사 유적지도 많고요 그래서 많은 상당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대전환을 위한 미래교육에서 가장 핫한 건 무엇입니까 가장 핫한 건 아무래도 공간혁신인 것 같습니다 공간에 주목하는 세상이 됐고요 너도 나도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학교 다녔을 때는 학교 공간이 가장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또는 여기 양주 섬유종합지원센터가 더 좋지 학교는 그다지 감흥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의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건축 전문가들이 학교 공간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고 학교 공간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주고 계시는데 저와 같은 교육자 또는 우리 학교 건축과 관련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듣기 싫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반가운 일이기도 합니다 21세기 교육에 꼭 필요한 것이 강력한 리더십과 영향력 있는 교사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것이 혁신적인 교육 환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간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의 행동을 규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윈스턴 처칠도 얘기했듯이 그 사람이 건물을 만들지만 그 건물이 또한 사람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공간이라는 것이 사람들 심지어는 어른들의 행동도 제약을 하는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끼칠까 생각해 보면 학교 공간이 정말 빨리 바뀌어야겠다 학교 공간이 어떻게 감옥하고 비교가 되는 것인지 너무 부끄럽습니다 학교 공간 혁신은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어른들만 공간을 얘기했고 학교를 치자면 학교를 공급해 주는 사람 우리 시설팀이나 우리 행정과 과거에 경영과에 근무하시는 분들만 학교 건축을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소유자인 저와 같은 교사 학생들도 학교 공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용자 참여 설계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어 이거였지만 앞으로는 그게 아닙니다 저희 이렇게 지어주세요 저희 4층에서 쉬는 시간 10분 동안 나가서 운동장에서 뛰어놀려면 4층에 저희 교실 배치해 주시면 안 됩니다 운동장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저희 교실을 배치해 주십시오 우리 운동하고 들어갈 때 물 마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음수대는 여기에 설치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업 받을 때 이게 불편하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 다양한 이러한 목소리들 이런 것들이 사용자 참여 설계라는 걸 통해서 지금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작지만 학교 민주주의, 학교 자체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이 학교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이 있었나요? 제가 작년에 학교 공간 혁신 사례집을 만들면서 많은 학교를 다녔어요 정말 한 90개 정도의 학교를 갔어요 어떤 학교는 3번, 4번 갔는데 그 아이들 초등학교 같은 경우 6학년 졸업한 아이들이 맨 처음엔 투정을 부렸어요 이거 내가 이야기 해봤자 나는 사용도 못합니다 나는 여기에 동참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중학생이 돼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졸업한 모교 초등학교에 자기가 얘기한 그대로 그 공간이, 그 곳이 탄생되는 걸 보고 감개무량에서 내가 낸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내가 다녔던 학교에 이런 건축물, 이런 공간이 이렇게 탄생됐다니 너무 놀랍고 너무 기쁘고 그래서 비록 내가 그 공간에서 그 학교를 하루도 다니지 못했지만 우리 후배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다니는 것만으로 나는 조카다라고 상당히 그새 아이가 몇십 년은 나이가 더 든 어른이 된 것처럼 소감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공통적으로 다 이런 소감을 얘기했어요 내가 여기에 참여해도 나는 하루도 그 공간에 공간을 이용할 수 없는데 내가 왜? 라고 했던 아이들이 사고가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고요 더불어 살아가는 그 시민이 되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사용자 첨연 설계를 할 때는 학생들만 참여하지 않아요 학교에 있는 모든 구속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심지어는 지역사회 주민까지 참석해서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그래서 공모전까지 합니다 자체 공모전을 해서 교장 선생님이 선물을 주시기도 하고 공모전을 통해서 우리 학교에 어디를 바꾸고 싶고 어떻게 바꾸고 싶다라고 아이들이 다 의견을 개진합니다 의견을 이렇게 내면은 이 공간을 다 해주면 좋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학교를 조금씩 바꿔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으려면 큰 그림을 그려야 돼요 학교에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을 교장 선생님들이 짜기 시작해요 교직원과 함께 그래서 내가 재임할 때는 어디까지 내 후임 선생님들 또는 학생들하고는 어디까지 이런 마스터 플랜을 짜면서 학교들이 점점 치밀하게 미래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경기도 교육청 미래학교 기획과에서 공간 혁신의 방향은 네 가지인데 학교 공간이 일단은 개방이 돼야 됩니다 학교만, 교사만, 학생만 쓰는 공간이 아니라 시공간적으로 그 다음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MZ세대의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으려면 스마트 학습 환경은 기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율화예요 학생들이 친화적으로 뭘 눌렀는지 잠깐 꺼졌습니다 학생들이 그곳에서 창의성을 발현하고 무한 상상력을 하려면 학생들의 휴게 공간, 휴식 공간이 아이들이 있어야 됩니다 고교학점제니까 대학생 때를 떠올려보면 고교학점제는 내가 원하는 교과를 선택하는 거다 보니까 공강 시간이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수업이 없는 시간에 어딘가에 가서 내가 필요한 무엇인가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공간이라는 것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다니시는 그 카페 이상의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에 그런 공간이 조성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개별화가 가능한 공간이 조성돼야 됩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아까 근대 산업화 시대 교육의 문제점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기 나와 있는 새들은 나무에 빨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펭귄, 물개, 코끼리, 어항 속 군붕어 이네들은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래서 학생 한 명 한 명에 맞는 개별화 맞춤형 교육과정이 미래 교육에서 가장 핫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는 한 명인데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역사 전담이라는 걸 했는데 역사를 좋아해서 초등교사인데 역사 전담을 3년 동안 했어요 역사를 좋아하는 애들 중에는 한국사 능력시험을 치기 좋아하는 역사빠들이 있고요 걔네들이 한 5% 정도 돼요 한 반에 한 걔네들이 한 5명 이내로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역사를 암기식으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 친구들은 모둠을 꾸려서 역사 퀴즈를 하고 역사를 외우고 암기식으로 공부하는 친구들 또 어떤 친구들은 벽화를 그리고 움집을 만들고 빗살무늬 토기를 만드는 제작 수업을 좋아해요 그런 친구들 한 모둠 또 어떤 친구들은 노가바라고 역사와 관련된 노래를 바꿔 부르고 역사와 관련된 뮤지컬을 하고 역사와 관련된 연극 아까 장부가 부르셨는데 저희도 역사 뮤지컬 안중근 누가 제인인가 그 영웅 뮤지컬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친구들끼리 뭐 하나요 저는 한 명인데 어떻게 할까요 서로서로 합니다 그 팀별로 그것을 이끌 모둠장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교사 역할을 하고 저는 총체적으로 조력자 역할만 하면 교사는 한 명이지만 가능하고요 컴퓨터 AI가 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수학이다 수준별 수업하고 싶다 살만 칸에 칸 아카데미 칸랩 스쿨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교사의 열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미래교육에서 가장 핫한 개별화 맞춤형 교육과정 또 소규모 프로젝트 학습을 하려면 작은 교실이 많이 필요해요 이만한 공간은 필요 없고 이만한 공간이 작게도 만들어져야 되니까 가변적석이 있어야 되고 유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공간혁신의 큰 네 가지 방향이고요 제가 앞서 역사를 매우 좋아한다고 했는데 역사의 문화로 보면 역사를 알 수 있다 조환욱 교사가 쓴 아주 얇은 책이 있는데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 시를 가져왔어요 낯설게 보기라는 것이 상당히 미래교육에 또 아이들에겐 되게 자극이 된다라는 것을 교직 경력 한 20년 가까이 돼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말대꾸를 느껴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 아들이 크고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제 자식같이 느껴졌을 때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질문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해서 맞다 너는 어떻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면을 보고 그 질문을 했지? 물론 이런 대답을 제가 그 학생에게 할 때까지는 많은 인내심이 필요했어요 과거 같으면 네가 어디서 선생님한테 말대답이야 또는 지금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해라 라고 하면서 아마 끊었을 거예요 낯설게 보기와 관련돼서 안도현 시인이 정말 잘 쓴 시가 바로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입니다 간장게장을 매우 좋아합니다 저는 간장게장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간장게장을 가지고 안도현 시인은 이런 시를 썼어요 그래서 어떤 작가가 여덟 단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작가 딸이 이 시를 보고 울고 그 뒤부터는 간장게장을 먹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 책이 2013년인가 나왔으니까 지금 다시 간장게장을 잘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낯설게 보기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낯설게 보기를 하려면 거꾸로 봐야 되고요 다시 봐야 되고 깨트려야 됩니다 이게 매우 안 돼요 40살 이상 되신 분들 교직 경력 한 2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이게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마지막에 깨트리기가 안됩니다 거꾸로는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보는 사물을 망원경을 통해서 또는 다른 걸 통해서 거꾸로는 볼 수 있겠지만 그 거꾸로 본 걸 다시 한번 보고 깨트려야 돼요 뭘 깨트릴까요 나의 기존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기존의 사고와 사상과 정신세계를 깨트려야 돼요 이게 안 될 수가 있어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간장게장을 우리는 맛있게만 먹었지 간장게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어떤 연예인이 간장게장을 홈쇼핑에서 파는 걸 봤는데 또는 간장게장을 파시는 분들은 저런 생각까지는 아마 못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낯설게 보기가 가능해야지 또 낯설게 보기를 할 때 학교 공간혁신, 교육혁신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이쯤에서 목이 아프니까 제가 돌아다니면서 공간혁신 사례집을 만들었고 우리 과장님, 또 우리 팀원들이 도움 주셔서 만든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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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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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쥐들이 돌아다니던 복도인데 학교 선생님들이 아까 그렇게 바꾸신 거예요. 미래교육 학자들 중에 가장 핫한 미래교육의 하나는 독서교육이라고 합니다. 메타인지를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교육이라고 하는데 도서실이 이러면 너무 좋겠죠. 구령대, 조회대 사용 안 하죠. 애국조회 무슨 조회 많이 했잖아요. 조회대예요. 여기가. 구령대인데 밑으로 체육창구까지 연결해서 아이들의 쉼터,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그죠? 크진 않아요. 6학급이라 아주. 여기도 백년 넘은 학교인데 여기는 아까는 조회대를 밑으로 파고 내려갔잖아요. 여기는 위로 연결했습니다. 학교가 크기 때문에 구령대가 엄청 컸대요. 그래서 조회대를 1층, 2층 연결을 했어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력이 대단하죠. 밖에서 본 모습이 여기가 구령대예요. 과거. 대지중은 서울에 창덕여중이 있다라고 하면 경기도는 대지중이 있다라고 한 3개년에 걸쳐서 암삼 꿈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완공됐어요. 올해 2월에 완공했습니다. 여기 학교예요. 덕양중학교는 혁신학교 2009년의 원년 멤버인데 여기는 정말 공간에 민주적인 문화가 스면된 학교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등학생들이 포곡고다 보니까 포자로 시작되는 라임을 맞춰서 모든 공간에 이름을 학생들이 붙였어요. 이름을 명명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활동이잖아요. 아이들이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애교심, 애착심을 가지고 그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고교학점제 중점 학교인데요. 미래 안 빚고요. 정말 다양한 그 공간, 가변적이고 유연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홈베이스 공간이 되겠어요. 복도를 막아서 아이들이 휴식시간에 쓸 수 있는. 학교 비전이 벽에 있는데 저 비전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존엄한 인간, 정의로운 사회, 평화로운 미래를 추구하는데 저희는 존엄한 학생, 평화로운 학급, 정의로운 교실, 평화로운 학교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 동영상까지 해서 시간을 딱 끝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기 미래학교 공간 혁신하고 그에 따른 적정 규모와 육성, 그 다음에 지역 교육자치, 학교자치 실험 매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좀 있다가 포럼들을 하실 텐데요. 제가 정책의 취지나 방향에 맞게 기조 발제, 발언을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